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공의 운을 불러드리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파일 가족 등 기업 등 영가 등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금 등이라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판 보살님이 좀 되어 보실 분은 없습니까 초파일날 식전 행사와 식후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여리함에 이번 기회에 다녀가 보시죠 우리 눈은 밖을 향해서 붙어 있죠 그래서 남들의 모습을 열심히 관찰을 하지만 눈에 보인 것은 모두 허상인데 그것을 진실로 보니까 시비분별과 감정에 휩쓸려서 온갖 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중생은 감정만 있는 유정입니다 감정은 좋고 싫은 고락의 인과를 낳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운 그만큼 같은 무게의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서 중생의 삶은 인과의 연속인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알기에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중생들은 똑똑하면서도 더 똑똑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똑똑해야 손에 덜 보고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돈과 물질에 더 큰 가치를 둔 사람은 자존심과 명예가 훼손당한 일 앞에서도 돈과 물질 때문에 애써 눌러 참습니다 억울하면서도 항변도 못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며 이기려고만 듭니다 상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이라는 상, 내 것이라는 아상, 꽃 꼭 갖고 말겠다는 상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는 상, 이기고자 하는 상, 무시당하지 말자는 상 어떤 상도 두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당부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반드시 인과를 생각하며 자신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성공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갑시다 불자는 남과 비교하여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쁘게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힘껏 일에 몰두하면서 1인 3역, 5역을 해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현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파김치가 된 몸도 자고 나면 거뜬한 것도 기도덕이죠 두 주먹 불끈 지고 이를 악물고 또 뛰고 또 뛰면서 힘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인재가 귀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남다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좋은 자리를 맡겨준 것입니다 남보다 일찍 출근해서 남보다 배의 일을 하고 배의 능률과 성과를 올리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겨줍니다 그러면 성공문이 열리겠죠 상사와의 사이가 껄끄럽다면 아부가 아닌 일과 처세로서 지금부터 잘 보이면 되죠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괴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백이 없는 것도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백을 만드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사고를 바꾸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적극적 사고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사 이동서를 듣고 뛰면 이미 늦습니다 평상시 준비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다음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승진이나 영전은 평소에 일하고 처신한 결과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빈자리가 보인다거나 간부가 명퇴한다 그 말을 듣고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이미 늦죠 1년 내내 뛰는 선수가 이길 수 있고 나날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인생 발로 걷어 차버리고 웃는 인생으로 가슴 활짝 펴고 날마다 힘차게 뛰어서 만족한 불자 직장인이 될 때 성공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천하의 귀한 것도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얻은 만큼 잃고 즐긴 만큼 괴롭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상을 내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불편해하지 말고 묵묵히 감정을 자제하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베풀고 도움을 주는 자비심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결국 소멸한다는 진리를 명심을 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상의 이치를 알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 무아의 이치를 알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반칙, 변칙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고 바른 언행을 사용해 나가야 합니다 취업을 할 때 면접을 보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죠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말이 고아야 가는 말이 곱죠 말은 나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교류수단이자 나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성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말을 실수 없이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집착해서 옵니다 집착은 계속 근심,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항상 수지하고 독송, 기억하고 언행일치의 굳건한 정신과 보시의 공덕을 쌓아갈 때 성공의 자동문이 열리게 됩니다 보시란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가르쳐준 것도 보시고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준 것도 보시고 위로의 말을 건네준 것도 보십니다 사찰은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져야 주변이 밝아지고 사회도 안정이 됩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일으키면 작은 암자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분별심은 마음이 오염된 것입니다 스님들도 신도의 재력이나 외모, 나이, 인물, 지위를 보고 서로 다른 대우를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차별 없는 평등 대우를 한 절이 청정한 절입니다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지든 재벌이든 모두 한 조상의 뿌리이기에 분별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말탄 장수를 사로잡으려면 장수가 탄 말을 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직장에서는 일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능력도 좋은데 인간관계까지 잘하면 날개를 단 직장인이 됩니다 대인관계 때는요 첫째 종교 문제를 화제에 삼지 말고 둘째 나무 흉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철저히 지키면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비로워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자신이 수영을 못하면 튜브나 널판지라도 던져주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항상 사람을 낼 때는 미소와 친절로서 교양이 넘치며 남에게 이익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평생 중생들 이익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은 가족부터 부처님을 믿도록 전법을 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종교와 문화 정체성이 다른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부자를 질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모습과 권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익을 떠나서 진실에 입각한 판단으로 화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모두를 공평하게 안고 갈 때 성공의 운이 열리게 됩니다 예의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삶의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지금 천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힘을 내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도전이란 단어를 한물간 유행가처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못 견딜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죠? 본인이죠 직원은 바뀌어도 회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아끼고 직장 발전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쏟아 부으며 그 직장을 짊어지고 뛰어야 합니다 회사에는 인재가 부족합니다 회사는 기업주 회사이면서 직원의 회사도 됩니다 치열하게 경쟁은 하되 저울이나 시소처럼 균형이 잘 잡혀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치우쳐서 불기능이 되지 않아야 하며 서로 야보거나 질투하며 적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직장생활이 집보다 마음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상사에 대해서 완전히 흡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한 것도 상사가 대만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면 됐다 그런대로 괜찮다 이런 상사를 만났다면 아주 행복한 직장인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직을 하거나 상사와 다투면 자신은 물론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멍들게 한 것입니다 인내로 적응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며 뛰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일 잘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시원찮은 사람이 출시한 것을 볼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 빚을 못 본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발휘 기회는 무한정 많습니다 상사나 경영주에게 신임을 받고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장님 눈에 뛰어나도록 일을 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공 운을 불러드리는 방법입니다 기업은 인재를 열심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 눈에 보여야 발탁이 됩니다 현실적인 정보가 포착이 되면 지체 없이 제공하는 세련미를 발휘하여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는 직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빈둥거리는 시간을 없애고 몇 줄 글이라도 읽고 명고가 발견이 되면 몇 자 적어서 회사에 넘겨주든가 아니면 할 TV에서 들은 법문 한 토막 전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쉽다고 생각하면 별것 아닙니다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삶이 고통스러워지며 괴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욕심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살아갑시다 여래암은 49제 연간 첫 번째 구병기시식 내면 탐사 전문 사찰인 지장 기도 도량입니다 연등을 전화 신청하시면 등을 단 후에 사진 촬영해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등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파일날 이번 기회에 여래암 한번 다녀가신 것도 참 좋겠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셔 대원본존 지장왕 보살마 하살임이셔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들은 오늘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크게 하고 부처님 보호하래 창조의 마음으로 하루를 멋지게 개척해 나가는 참된 불자되게 하시옵소서 뜨거운 정열과 열기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지으며 복스러운 대화 속에 어려운 상황을 슬그럽게 잘 이겨내는 하루되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머리불 나무 서가머리불 나무 시화본사 서가머리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주변에 하알티브이 시청 많은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현재의 직장에서 꼭 성공하셔서 축복받는 날날 되시기를 바라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 하이